파업이 끝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매각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국채근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55.7%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매각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분리매각설이 돌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된 건 지난 2001년. 20년 동안 10조 원 넘게 혈세를 부어가며 대우조선을 들고 있는 산업은행은 이미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에는 한화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지만 세계금융위기로 무산됐습니다. 2019년 현대중공업도 유럽연합에서 동종업계의 독과점이라는 이유로 불허하면서 3년을 끌다 막혔습니다. 이제는 분리매각설입니다. 산업은행이 몸집이 커진 대우조선을 분야별로 쪼개서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수함과 같은 방산과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인 상선 부분에 불립니다.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업 사태로 노노 갈등을 만들고 부정적인 여론을 틈타 구성원 동의 없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특히 방산 부분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기술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한 차례라도 대우조선 해양 매각에 있어서 전체 구성원, 노동자들, 지역 사회 주민들과 시민들과에 대한 어떤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했던 매각 추진이었기 때문에 7번의 매각 사례가 다 불발로 끝났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8일 국회에서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대우조선 분리매각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영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한 대우조선 쇄신안을 한두 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